가현이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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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았네요 악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빵빛. 예아. 로파이브. 와 윌리엄 너무 멋있다. 근데 지금 조등이 거의 몇 살 됐어요? 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세월 되게 빠르죠. 그때 스케치북이었나 봐. 한 번 무대에 같이 온 것 같잖아요. 옛날에.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라버려. 빨라버려. 어? 어? 우유? 우유? 우리 우유도 있어요. 어? 우유예요. 괜찮아요? 바나나 우유? 네. 우유? 좋아요. 감사합니다. 눈감사합니다. 맛있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어어represented. 우유? 으흐흐흐흑ed. 내가 준줄. 어렸을 때부터 랩 굉장히 좋아했고요. 윌리엄 임신했을 때 자주 음악 들려줬거든요. 띵뚱이 가지고 나서 윌리엄 키우느라고 신경 많이 못 썼거든요. 이번에 띵뚱이 위해서 좀 특별한 거 해야 되지 않을까. 띵뚱이를 위한 가사를 써온 쌤아빠. 한번 들어볼까요. 나 누군지 아니 윌리엄은. 벌써 탈락이 나. 하지 마. 하지 말까. 그냥 방번다. 난 누군지 아니 윌리엄 파파. 곧 애들란 파파. 또박 육아 격박 나고 모르는 것은 없지. 윌리엄 1, 띵뚱이 2. 여기가 우리 파라다이스. 기저귀는 안색해. 분류 온도는 살겁게. 고맙습니다. 호흡. 아니면 뭔가 불안할 때 목소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호흡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호흡도 문제인 것 같아요. 윌리엄이 아버지 패스했다고. 오케이. 윌리엄 때문에 원래 패스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요? 패스입니다. 윌리엄. 윌리엄 덕분에. 윌리엄 덕분에. 윌리엄. 윌리엄의 아버지를 패스시켜줬어요. 예. 아 예 신났어. 윌리엄 너 누구랑 놀고 있어? 윌리엄 너 누구랑 놀고 있어? 엄마. 안녕. 아 예 여기. 이 친구는 비지라고 합니다. 오 정말 공예 씨랑 비슷한데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요. 비지씨가 지금 얘기 있어요? 아니 저는 원래 베이비시터 하고 있어서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본업이 베이비시터였어요. 네니. 베이비시터였어요. 그리고 부업이 래퍼하다가. 네니. 네니. 저도. 축하해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그 임신할 때. 태어났을 때 녹음한 거. 또 옹알을 넣고 해서. 아내랑 조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네. 아하.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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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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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첫 만남의 설레인. 짝사랑과 내 첫 애인. 일곱 단계는 첫 애인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때 배울 수밖에. 절 수 없애. 태울 수밖에. 조용한 범. 조용한 마음. 애기 나올 출산 때. 느낌을 쓴 거예요. 애기를 쓴 거를. 애가 출산할 때 그 느낌이 진짜. 딱 녹혀요. 아 정말요? 네. 느낌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조단 목소리도 넣고. 여기. 제발 잘한다. 이게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아 진짜요? 네. 찍은 거 넣은 거예요. 아. 바로 녹음 한번 해볼게요. 예. 녹음실에 등장한 최연소 래퍼 윌리엄. 이리 와. 넌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이 윌리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체크 it out. 체크 it out. 원 투. 체크 it out. 벌썽. 나 뭐 어떡해. 아이야. 살짝 소리. 새 소리. 오토바이 소리. 이즈이 소리. 우와. 보여줬다. records. 녹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다. unknowns 저기 있어요. 이번에는 세호바 차를. 나오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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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하자! 여보세요? 뭐야? 하나 때마다 맞는 거야? 지금 녹음실이야. 미안해. 지금 녹음하고 있어. 닭 먹을 거냐고, 그거. 닭? 안 먹어. 지금 촬영 중인데 왜 XX에서 뭐 먹었지? 전화하는 게 또 참... 뭐? 야, 지금 다... 지금 왜 울다? 이민아. 이민아. 바로 앞에 지금 녹음실 밖에서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트렁큰타이가 형님. 지금 우리 통화 다 듣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생 재밌다. 음악 틀어드리고 그 위에 그냥 계속 연습해 보실래요, 재밌게? 예, 예, 예. 아빠, 파이팅. 아빠, 파이팅. 어. 난 누군지 알지, 윌리엄, 파파. 꽃, 애들, 남, 파파. 독박, 육아, 촉박 나고 모르는 곳이 없지. 아... 아... 아이없네. 긴장하지 마시고 비트 계속 틀어놓을게요. 재미있게 그냥. 독박, 육아, 촉박 나고 모르는 곳이 없지. 나와서 같이 한번 회의한 다음에 이제 녹음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에이... 아... 아, 너무 긴장돼서 땀이 너무 나가지고. 적이 아닌 사람은 긴장돼요. 더 간단하게 계속 치는 게 뭐, 내가 누구 하면 물리엄, 파파. 아... 너에게 맞춰준 최고 파파. 너에게 맞춰준 최고 파파. 다시 할게요. 이렇게. 달래게. 헤이! 아, 오케이, 오케이. 헤이! 한 번만 더 할게요. 다 부터 갈게요. 아, 예. 필받은 것 같아요. Take your feet down. Throw your hands up! 아, 이번 거 되게 좋았어요. 이거 더빙 할게요. 네, 네. 띵통이를 위해 긴 시간 최선을 다하는 샘아빠와 타이거JK 삼촌. 완성곡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잘했어요. 렛츠고. 예이! 하이, 큐브. 하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윌리엠,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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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을까?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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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을까? 맘마 먹을까? 맘마 먹을까? 마치, 마치. 마치. 힘들어했어. 네? 잘 못해. 아니, 얘는 잘 자요. 와, 진짜 그건 복이다. 그렇지. 9년째. 아들. 1살, 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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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2살, 4살, 5살. 아,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너 아침부터 다인식탁에 올려? 오. 어휴, 신났어. 밥 먹었어. 윌리엠, 이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아니, 이모 보고. 감사합니다, 했어? 아니, 이모 보고. 엉덩이 보여주면 어떡해. 이모였지.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는 거 봐. 내가. 녹음을 마친 그날 저녁. 줄 거 있어. 뭐? 엄마한테 주세요. 엄마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주세요. 이거 우리, 우리 띵뚱이 위해서 만들었잖아, 윌리엠. 한번 들어보자. 띵뚱이를 위한 아빠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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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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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그래, 알았어, 미안해. 윌리엠, 원. 띵뚱이 투 여기가 우리 파라다이스 나 쓸 게 없어도 다 쓸 때는 있지요 너에게 맞출 짓 최고 아빠 참 준비됐나요? 기저기는 안 속에 분유 온도 딱 맞게 낮잠 시간은 깔같이 눈을 맞춰 즐겁게 흥이 나았어 하지만 민폐는 안돼 Take your feet down Throw your hands up Take your feet down Throw your hands up Throw your hands up 유미야 아 지금은 지금은 난 딩동 위한 노래 만들고 있는데 아 괜찮아 근데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요금실 밖에서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사람이 드렁큰탈과 형님 지금 우리 통화 다 듣고 있어 아 시끄러워 하하하하하 이승을 달려다가 알았어 어 알았어 하하하하 아 인생 재밌다 아 좋다 괜찮지? 안된 거야? 어 안녕하세요 뭔가 없어도 나은 것 같은데 망한 거 아니지? 꼴똑망이지 형님 많이 넣어줘서 또 윌리엄 또 막 윌리엄 옹알이 하고 막 이거 들어가니까 근데 난 지금 이거 띵동이 위에서 만들었잖아 음 음 왜 하는 거랑 비슷하네? 이거 역시 내가 봤을 때 아빠가 노래 만들어서 또 좋은 거야 야 윌리엄 윌리엄 이거 봐봐 이거 봐 움직이는 거 봐 동생이 여기 발로 차나봐 동생이 막 움직인다 봐봐 이게 뭐야 뽀뽀해줘 뽀뽀 어머나 뽀뽀 뽀뽀 그렇지 사랑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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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유